전자책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오늘은 전자책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인 화면이구요. 전자책을 쉽게 등록하고 ISBN도 이곳에서 받으실 수가 있구요. 인터넷 서점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페이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이번주 베스트셀러 이번에 새로나온 신작들이 나와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회원가입이 있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아래 유캐시 충전하기라고 있어요. 유캐시란 현금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전자책 구매나 판매 등록 시 DRM 수수료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ISBN 발급 받을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 전자책 제작 등록하기라고 있어요. 전자책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자책 기본 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책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저자, 출판사, 출간일자는 넉넉하게 여유있게 설정해 주시구요. 카테고리에서는 자신의 도서와 맞는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 소개 정보를 100자 이상 입력하시면 되구요. 저자 소개도 50자 이상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PDF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ISBN, ISBN, E-CN은 비워두시고 PDF 전자책 표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표지 템플릿이 새로 나왔습니다. 표지 템플릿에서 정하셔도 되구요. 직접 만드신 표지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파일 선택 누르셔서 자신의 표지를 등록하시면 되구요. PDF 전자책 목차 하나씩 입력하시고 페이지 번호를 적고 목차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차 추가 버튼을 계속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판매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전자책 판매 정보 입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ISBN 자리는 비워두고요. 판매 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구요. 너무 높은 금액은 발려될 수가 있습니다. 발려되시면 다시 고쳐서 등록을 하시면 되구요. DRM은 복사나 프린트 할 수 없게 방지되는 기능으로 500원 정도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하실 수도 있어요. 무료 뭐 날짜 정해서 대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판매 제휴사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휴사에 체크를 하지 않아도 유페이퍼에서는 판매가 가능하구요. 유페이퍼에 판매된 경우 7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휴사 수익 배분은 제휴사에 따라서 다르구요.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현재는 예스24 알라딘 교부 이렇게 대형 서점에는 ISBN이 등록과 동시에 판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인 책 이렇게 ISBN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보시면 미신청일 경우에 ISBN 발급 신청 버튼이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IS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IS 발급이라고 떠요. 그리고 판매중이라도 전자책 수정이 가능합니다. PDF 전자책 파일도 다시 올리실 수가 있구요. 표지도 다시 올리시고 판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페이퍼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유페이퍼 회원가입 후 판매자 등록하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구요. 수익 정상금 배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페이퍼 잘 활용하시면 전자책 등록 누구나 가능하니깐요.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후 판매자 등록을 유페이퍼 회원가입 후 판매자 등록을 유페이퍼